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의 한 장면인데요. 휘발유가 1347원이었던 바로 이것 때문에 댓글이 하나 달렸었습니다. 휘발유값은 1800원이고 경유가 1500원이라면서 기름값 진짜 미쳤다는 바로 이거죠. 근데 이 댓글이 달리고 정확히 딱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값이 진짜 미쳐버리고 말아요. 시간이 없으니 도대체 왜 경유에만 비싸졌는지 빠르게 가보죠. 첫 번째는 세금인 유류세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경유가 원래 싸다는 이상한 인식을 갖게 한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왜냐면 7,80년대 자동차가 일종의 사치품으로 여겨져서 여기에 들어가는 휘발유의 세금을 높게 책정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 정부에서 유류세 할인폭을 법정 최대폭인 37%까지 인하했잖아요. 이때 휘발유는 원래 세금 비중이 컸다 보니까 크게 낮아진 반면에 경유는 세금이 원래 적었으니까 인하를 해도 가격이 덜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겁니다. 두 번째는 원래 비싼 경유가 더 비싸졌기 때문인데요. 여기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경유는 원래 휘발유보다 비쌌습니다. 아무래도 경유가 산업 전반으로 쓰이다 보니까 사실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유값에 불을 부었는데요. 이건 어렵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럽이 러시아산 경유를 안 사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이라 그동안 유럽에서 쓰는 경유의 무려 60%를 러시아에서 수입해 왔는데요. 이제 이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전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데요. 바로 겨울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산 경유를 안 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동안 유럽으로 보냈던 가스 공급을 바로 중단했습니다. 이게 여름엔 괜찮았는데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이제 겨울이라 난방을 해야 되는데 불을 뗄 가스가 부족해졌고 대신에 경유를 쓰다 보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최근 휘발유 가격은 점차 낮아져서 6개월 동안 무려 500원 가까이 떨어진 반면에 경유는 불과 1-200원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서민 연료라던 경유가 휘발유보다 무려 200원이 넘게 비싼 어이가 출타해버린 상황이 돼버린... 심지어 이건 올겨울 내내 지속될 전망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정부에서 경유를 클린디젤이라면서 적극 권장해온 만큼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